어 안녕 얘들아. 오늘은 어 새로 생긴 크림이라는 펍에 다녀왔다. 어 주다방 지하 1층에 있다. 어 이름은 크림인데 빌런이라는 펍에 2호점 2호점이라고 한다. 그 뭐지 오늘 크림에 갔더니만 거기 직원분이 그 어 이거 스티커 이렇게 주면서 선전해 달라고 해서 어 그 영상을 올려보게 됐다. 이제 그 뭐 돈을 받고 선전해 주는 건 아니고 이제 무료로 이제 한번 선전해 주려고 한다. 그 나 나는 뭐 유튜브로 수익을 올리지 않고 그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뭐 나한테 뭐 선전 부탁하면 얼마든지 해줄 의향이 있다. 이렇게 여기 보면은 잘 안 찍히네. 내가 읽어주도록 할게. 이자카야 선술집 취향이 이름은 취향이네. 취향이고 어 소주, 사케, 맥주, 하이볼, 꼬치, 나벨, 모밀, 오뎅탕이 주맥료이구나.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취향 플레이버 이거 치면 나오고 주소는 부산 부산 진구 서전로 10번 길 17번가이다. 어 그 와인, 와인 한 잔인가? 그 와인 파는 집이 있다. 어 그 와인 한 잔 그 옆길로 골목으로 가면 있는 듯하다. 그리고 빌런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 이제 그 포착 끝판왕 그 발로 맞은편 지하 1층이 빌런이다. 이제 주소로는 부산 진구 부전동 217번지 4번간에 지하 1층이고 어 주메뉴는 칵테일, 위스키, 리커, 술류하고 그 주류, 주류랑 비어, 그 다음 테킬라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갔던 크림이라는 펍 그 빌런 2호점은 이제 그 주다방 지하 1층에 있다. 모르면은 그 네이버에 검색해라. 네이버 검색하면 주소 다 뜬다. 어 이상 선전은 마치도록 할게. 이거 돈 받고 선전해주는 거 아니고 그냥 직원이 선전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스티커 많이 줘서 스티커 마음껏 가져가라고 해서 고마워서 내가 한번 올려본다. 절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다. 다른 가게들도 내한테 뭐 선전 부탁하면 얼마든지 내 유튜브로 선전해줄 의향이 있다. 무료로. 난 절대 돈 받고 안 한다. 일단 끊는다. 메모장은 있어야 한다.